여러분 다음주에 전국의 청약이 두 곳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 주인공은 그 중에 하나인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2블록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피시는 박미희입니다. 두 곳 중 하나인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2블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직 공고일은 1월 28일인데요. 당첨자 발표일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주옥정이랑 당첨자 발표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두 곳 중에 한 곳만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두 곳 다 하시면 안 돼요. 추천물량이 25% 있고요. 청약과열지역이고요. 한 가지 특이한 게 후분양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지역조합주택으로 지어진 곳인데 지역조합주택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조합원들 중에 일부가 자격을 상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실분 만큼만 지금 청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공급이 없습니다. 입질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평택이나 오산 이쪽에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은 특히나 서울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답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역생활권이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죠. 여기가 서울이고요. 여기가 평택시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꽤 되죠. 공급규모는 47세대인데요. 여기가 꽤 대단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분양하는 2블럭은 1614세대고요. 바로 옆에 1블럭이 또 있거든요. 1블럭은 2124세대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지역우선 공급이 있어서요.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전매 제한이 소유권 이정 등기시까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입주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다 지어진 단지입니다. 그 말은 분양받고 거의 바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아쉽지만 역세권은 아닙니다. 여기가 지지역인데요. 지지역은 1호선도 있고 복합환선센터도 확정이 되었다고 하고 여러가지 호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조금 멀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도보로는 40분 정도 걸리니까 도보생할 거는 아니고요. 차로 가면은 한 7분 정도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KTX랑 SRT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KTX랑 SRT를 이용하시면 수석까지는 27분 이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 궁금하실 게 시세죠. 시세를 살펴보면요. 여기가 2블럭이에요.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죠. 보이시나요? 가격? 네. 7억원입니다. 바로 옆에 1블럭이 이렇게 있는데요. 1블럭 같은 경우에는 왠지 모르겠는데 2블럭보다는 가격이 조금 낮아요. 지금 그래서 매물은 6억에서 7억 사이더라고요. 조금 가격이 낮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서울에 생활하신다. 출퇴근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아무래도 강남 쪽으로 가시는 게 가깝겠죠. 지제역에서 강남역까지는 1시간 34분이 걸리고요. 사당에서 한번 금정에서 한번 이렇게 2번 갈아타셔야 됩니다. 서울은 조금 멀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가깝습니다. 지제역에서 수원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고요. 34분밖에 안 걸립니다. 수원에 사시는 분들도 만약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평택시 당해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돌아갈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가격을 살펴볼 건데요. 59 같은 경우에는 3억 6천이고요. 74 같은 경우는 4억 초반입니다. 84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84 아까 7억 대였던 그 가격도 있잖아요. 여기는 분양가가 5억입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가격이 최근에 급등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평택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급등한 게 계속 갈 거라 생각하시면 차익이 굉장히 큰 거고요. 평택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특별한 게 있는데요. 특별 공급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조합원 자격상실분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반 공급만 있습니다. 일반 공급만 47세대가 되어 있죠. 일정하고 자격 살펴볼 건데요. 해당 지역은 1순위 2월 8일이고요. 기타 지역은 2월 9일입니다. 2순위는 2월 10일인데 2순위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청약과열지역이에요. 그래서 청약과열지역 같은 경우는 1순위 조건이 다음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입주자 저축에 가입해서 2년이 지나셔야 되고요.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치기준금액은 이 밑에 있는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평생시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을 충족하시면 되고요. 세대 주셔야 되고요.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2주택 이상을 소유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약 자격은 전국 거주자, 누구나 다 되는데 경쟁시에는 지역 우선 공급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음 주에 청약 예정인 두 곳 중에 한 곳이죠. 더샵, 지지역, 센트럴파크 2블럭 같이 살펴봤습니다. 세대 수가 적어요. 일반 공급만 있고 당의 마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지역 생활권이신 분, 그리고 혹시나 평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청약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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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